세종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4세 1인 가구이며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